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볼 때면 꼭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학부모와 관람객에게는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하고자 동두천에서는 제14회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1일 종합운동장에서 제14회 동두천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사회단체 어수회가 주관한 행사로 초중고 대학 체험부스와 동두천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별자리와 함께하는 신나고 재미있는 우주과학체험이란 주제로 총 70여 개의 과학부로 나눠져 태양 흑점 관찰, 별자리 이야기, 물로켓 날리기 등이 마련됐으며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화려한 불꽃쇼에 시민들이 탄성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도 경기 북부 지역 최고의 별자리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기념일이자 매년 10월은 경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내에서는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시민회관에서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지역 어르신 및 관계자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행사에 이어 국민의례와 노인 강령 낭독과 유공자 표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표창에는 모범 어르신 15명과 기여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김성보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장은 기념사에서 노인의 날을 맞아 나라발전과 사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내 경로 효친 사상을 고향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소유산에서는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와 동두천 국화사랑연구회는 지난 15일 소유산에서 제9회 소유산 국화전시회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시회는 시에서 지난 1년간 시민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해 국화사랑연구회원을 모집하고 국화꽃 기르기 강좌를 실시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키운 작품을 전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시회는 입국 850여 점, 분재 450여 점 등 약 3,500여 점이 전시되며 다양한 형태의 국화를 선보여 소유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소유산 국화전시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달 26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